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한 중국어의 세계 중국어 생중계 에피소드 67번입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라고 하고 옆에 부제목으로 저승사자를 봤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오늘 표현은 우리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러면 하마터면이라는 부사 try the art 이라는 걸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거 말고 중국어 생중계에서는 좀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을 알려드리고자 이 표현을 준비해봤습니다 죽음의 신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다 죽음의 신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차지엔 얼고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차지엔 얼고어 차지엔 얼고어 차지엔 얼고어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차 라는게 스치다 하잖아요 스치다 스치다 닦다 문지르다 비비다 이게 차가 그런 뜻이에요 차지엔 어깨 어깨를 스치면서 얼 그러면서 고어 지나갔다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다시 한번 차지엔 얼고어 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전치사로 예를 붙여준거에요 위 이 위 자는 허 또는 건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 위드 누구누고 와 그리고 뒤에는 사신 그대로 되어있죠 그래서 위 시신 차지엔 얼고어 라고 하면 죽음의 신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말로 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저승 찾아봤어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 시신 차지엔 얼고어 위 시신 차지엔 얼고어 잘하셨습니다 굿!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보면 교재 밑쪽에 비슷한 표현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표현들은 HSK 시험에도 보기에서도 많이 등장했었던 단어들이에요 첫번째는 이시얼고어 라는 표현이에요 이시얼고어 한번 웃고 지나갔다 그냥 한번 씩 웃고 지나간거에요 길가다가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엑스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를 젠 난 요 젠 류 요 를 만났는데 이시얼고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갔다 유튜브에서 이시얼고어 라고 치시면 나잉 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방송 듣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한번에 말끔히 쓸어버리다 예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이시얼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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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해서요 한번에 싸우 쓸어버려서 얼고어 싹 다 사라졌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주로 쇼핑 그렇죠 쇼핑 한번 가서 완전히 싹쓸이 했다 라고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이시얼고어 그리고 한번 웃고 지나갔다는 이시얼고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꼭 죽음의 신과 어깨를 스치지 않았더라도 이 차짠얼고어 라는 표현이 HSK라든지 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등장하니까 우리 꼭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다 같이 해볼까요 위스션 차짠얼고어 러 네 오늘도 여러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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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